3시 등반하십니다 무작위 히히 유무를 맥득합니다 TMI 특 꼴받음 아 성곤별님 500원 10개 감사합니다 500원 준거 맞지 10개를 주었을 뿐 신경독 전광석화 마지막에 왜 안되나 했더니 그런 이유였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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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TTS는 잘되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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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건데 골핑 오버릿 월드 레코드 찍었을까 또 경독 또 경독 또 경독 월드 레코드를 백득 겟.. 던..나.. 중튜브에서 제일 높은 영상 아닌가? 조에서? 중독포션 그때부터 등반에 소질이 있었나? 꼬챙이 이이 아이 정밀위가 나와 아 정밀위 라가블린 오케이 땡큐 꼬챙이 일발 장전 꼬챙이 일발 장전 쀼오오오오? 죽창이다 아아아악 컷 닌두 가방 암시? 정밀건무냐 아이스크림불 켜냐 스네골 앱도 아이스크림 공포 제거 카드는 카드는 몹 잡으면 주겠지 닌두 잉크병 좋다 카드는 카드는 카드 카드는 카드 카드는 카드 카드로 카드 그 주먹 닌프삼 닌프삼 장화, 압도 압도적인 힘으로 아, 라가 불린 나무 다행이다 라가 불린 갯감놀 가스도 쓰고 싶고 제비도 쓰고 싶네 가스, 가스, 가스 렘린 어디 갔냐 니킥 헤이 니킥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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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킥 헤이 헤이 압도 압도 특정적한테는 센데 특정적한테는 또 너무 약한데 중간이 없네 어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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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한 방 시계 때리고 싶다 불쾌한 방 불쾌해 영 사 영영영영 영 영 영 영영 0 곱하기 0 곱하기 4 작도 불타 형상 형상은 못 참지 코트물도 빙시같은거 나왔네 아 나 저거 왕관 왜있는지 모르겠어 삭제좀 제발 아 왕관 먹어야겠다 왕관 너무 쓰레기였다 아이스크림이라서 진짜 코스튬을 먹고싶은데 뭐 전등같은거 나오지 않을까 79% 반짝반짝 검은별 더덕놈 더덕놈 내놔라 뭘 내놔 뭘 내놔 아이스크림 잡을 수가 없네 하나라도 잡자 아 잉크병 안올렸다 새도 독걸려서 오래 못살거임 상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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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돈 없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꼴밖에 아냐 사람 꼴밖에 아냐 돈 뜯겼어 이거 못사네 음 하하 하휴 개그지같은겐 돈 훔친걸로 해독제 사먹음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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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두기 사명 아씨 사명 거지같은대로 아 영채화 왜 안나와 영채화 3개짜리 떠서 1개짜리 안나오 2개짜리 꼽다 매우 많이 꼽다 체력구 얻다 붙여 3개짜리 조개화석 잘나오고 헉 포션 먹어야 돼? 포션 먹어야 돼? 먹기 싫은데 3체력보다는 더 아끼겠지 아 잉크병 자꾸 까먹네 너무 불쾌해서 이렇게 빠진거 많이 아쉽네 3탱 오버어치 메타 작은삼자 급혈? 4탱 4탱 5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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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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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도 반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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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번개의 압도? 병번개의 탄풀? 병번개의 탄풀 넣으면 유령의 형상을 못쓰는다 병 속에 지금 형상 들어있어 병 stay 아~~ 생강을 매줘 아닛 저거 못쓴 거 너무 아까운데 유독가스 화상 깨웠어요 아이 전경기 왜 지금 줘 최다 체력을 1,1 씁니다 몸부림 받을만한데 몸부림 받을 abundantly 몸부림 받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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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릇을 왜 지금 줘 아 그릇 전경기 왜 지금 주는데 미라소는 좋다 똥중 잔상 둘 다 좋은데 심장전 대비하면 잔상 넣어야 될 것 같아 집중 너무 아깝다 집중 엄청 좋은데 미라손도 일 잘 하겠네요 타임어택인데 탄틀 딜 분쇄되는 거 좀 아깝다 와 이스레이 이 요거는 데카부터 잡는게 맞겠네 아깝다 아깝다 겟이요. 유령영상 이렇게 사기입니다. 달팽이? 달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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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로 정말 이상한 덱인건 맞죠. 1댓막은 위험해 형상 쓰기 싫은데 쎄게 써야겠다 규제빛 버리는게 낫나 규제빛 버리는게 낫나 규제빛 버리는게 낫나 규제빛 버리고 규제빛 버리를 그것도side 규제 규제빛 버리를 잡았네 달팽이 고챙이 심장 딜 안 모자라나 심장에는 잔상에다가 복제 푸션 써야겠지 압도 스킬 푸션 1골드 모자라 웬만하면 깰 것 같은데 진짜 재수 두렵게 없으면 못 깰 것 같고 흡혈로 채우면 되니까 심장까지는 뭐 잘 잡았다 칩시다 창방은 잘 잡았고 심장은 어 망고 도플갱어 나쁘지 않은가 아이스크림 도플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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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와 턴이 모자라진 않을거고 백전 퍼즐 때문에 드로우 손해보는데 독가스 개 아깝다 저거 써야되는데 불쾌로 막아야겠지 불쾌하는 불쾌하는 불쾌로 막 맥 맥 맥 맥 잡을 거 같은데 방어도를 영어 씁니다 카드인 것도 이상한데 그걸로 막는다는 게 더 이상하네 깼다 으악 무상 꺼져 아 망고 없었으면은 최대 체력 21이라고 유튜브 어그로 끌어야 된다 체력 15 남았으면은 망고 없었어도 깨긴겠네 아니면은 흡혈 해서 채운 거니까 죽었구만 맹고 덕분이었구만 와 망고 사기다 25개 이상의 유물을 수집했습니다 근데 쓸모있는 놈이 없어 일된 막음 상자 하나 줌 근데 그 상자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손해임 병법서 전투당 한 번 발동함 전등임 도자기 80원 나옴 유물 하나 150원임 병폭풍 도움 안됨 망치 도움 됨 모형 다섯개 다걸음 학 학 도용 없었음 R 안쓴 T샤 전투당 6댐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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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안되는 것 같은데 전경기 0 그릇 0 미라손 일 많이 했지 망고도 일 많이 했고 금강저 미라남 일준네 많이 한 유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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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 유물 초반에는 다 일하는 유물이었는데 뒤에는 다 쓰레기 두 가지 일 많이 해 일관리 일관렸습니다 일관렸습니다